2부 돌아왔습니다. MMT론자들의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비판, 그리고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과 기본소득의 비교입니다. 엄격한 형태의 균형재정론을 비판한다는 점, 그리고 균형재정론에 입각한 긴축정책 기조를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MMT론자들과 뜻을 함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이 됐든 소득 보장 프로그램이 됐든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어떠한 재정적 제약도 없다는 MMT론자들의 주장은 좀 지나치거나 그릇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적 지점을 딱 벌써 공격하시네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재원 조달 액수보다 당연히 클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액수의 지출인 경우에는 사후적으로라도 과세를 통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막 집어넣으면 안 되죠. 네. 그리고 특히나 막대한 액수의 지출인 경우에는 재원 마련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상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MMT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사회 전체의 조세급여 체계, 택스 앤 트랜스퍼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체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비롯한 각종 효과 분석의 유용성마저 모두 폐기할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금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가가 화폐 발행자인데 세금은 화폐의 수요를 장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조세급여 체계 소득 재분배 효과 이런 연구가 나오면은 MMT론자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는 화폐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연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릇된 비판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MMT론자들은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을 실시하다가 설령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러할 경우에는 증세를 통해서 통화를 흡수하면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테파니 켈튼 교수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말이야 쉽지. 네. 그런데 이제 세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제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의 정책 변수는 더 많이 있죠. 아 그럼요. 많이 나죠. 이것에 수반되는 정치적 제약은 상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올린 것 같고도 난리인데 지금 현장도 들어서 어소고 있었는데 확 흡수하면 되나 그게. MMT가 기존 경제학과 조금 다르다는 느낌은 들어요. 균형 재정을 신조처럼 받들거나 긴축 정책을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고정 경제학 봤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른 것 같긴 하고 그런 면에서는 좀 옳기도 한 것 같은데 재정적 제약이 없다는 MMT 주장에 과하다. 그래서 세금 재원 마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MMT론자들이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화폐 가치를 안정시킨다는 주장은 그럼 어떨까요? 이것은 설득력이 있을까요? 네.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이 화폐 가치에 대한 닷을 제공한다는 MMT론자들의 주장은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또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은 물가 안정성을 높이지만 기본소득 보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MMT론자들의 주장도 좀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MMT론자들은 기본소득 보장은 보편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조세 채무를 지불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 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MMT론자들은 이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은 총수요가 총공급이나 경제 생산 능력에 비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때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우리가 최소 소비 수준 이하 액수의 기본소득 지급이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 공급을 유의미하게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이라든지 이론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소비 수준 이하 액수의 기본소득 지급이 총공급이라든지 경제 생산 능력을 크게 감소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MMT론자들은 생계 수준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람들의 노동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경제 전체 생산도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 자체도 좀 부당전제 오류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MMT론자들은 주로 이제 무복지의 상태와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상태를 비교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의 상태는 무복지의 상태가 아닙니다. 사회보험이라든지 공공구조라든지 사회서비스라든지 각종 복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조건적 사회보장의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을 그렇게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무복지 아무리 복지가 우리나라가 후시더라도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 지출이 11%예요. 세계 1위가 프랑스인데 GDP 대비 31%거든요. 차이는 많이 나네요. 우리나라가 OECD 36개국 중에서 34위예요. 밑으로 멕시코 칠레밖에 없고요. 그만큼 우리같이 복지가 없는 나라도 무복지 상태는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있고 구직수당이나 실업급여 같은 것도 있고 선별소득 보장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복지하고 기본소득을 비교하면 절대 안 되는데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네. 선별소득 보장하고 기본소득 보장 이렇게 비교를 해야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고 현실과의 비교고요. 그렇게 선별소득 보장과 비교할 때 기본소득이 확실하게 경제적 효율성이 있다는 것은 최근에 강남은 교수님 책에서도 잘 언급이 된 거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요. 보통 이제 노동공급 효과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는 통상적으로 고려하는 소득효과나 대체효과뿐만 아니라 승수효과, 공동체효과도 추가로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는데 기본소득은 한계소비 성향이 작은 고소득층, 고자산층에서 한계소비 성향이 큰 저소득층이나 저자산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인 소비를 늘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수요를 늘리고 이로 인해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승수효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MMT론자들은 이러한 승수효과 그리고 공동체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수효과를 좀 쉬운 말로 하면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걸 안 하시다. 큰일이 될 리가 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건설경기를 다시 지능을 시킨다고 발표하시고 삼성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답답합니다. 사실 EITC도 급격히 확대했다고는 하지만 지급액수 자체로 보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노동공급에 급격한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 부당전제의 오류였죠. 승수효과로 인해 노동수요는 늘 수 있다고 정리해 주셨어요. MMT론자도 경제학자이고 설거타님도 경제학자이므로 경제학 측면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기본소득이 공동체에 갖는 효과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범죄와 의료비도 줄이고 의료비도 감소시키고 협동의식과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효과 교육 투자로 인한 노동 생산성도 늘고 지대추구 행위 축소가 되고 또 소득 불평등도 개선되고 와 중요한 얘기죠.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기본소득이 이런 사회적 안정 그리고 사회 통합에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MMT론자들은 이런 점을 과소평가하고 너무 안정화 이렇게 순서하게 경제지표만을 들이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그릇된 전제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결론을 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효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공동체 효과까지 고려하지 않게 되면 사실 기본소득의 일자리 효과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셈인 것이죠.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게 되죠.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좀 추가적인 거래비용이라든지 기회비용 이런 것들을 좀 충당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비가 더 많이 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을 때보다는 일을 하게 됐을 때 입을 것이나 먹는 것에 소요되는 추가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돌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 최소 소비 수준 이하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이 사회 전체적인 노동 공급을 줄일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통화 증발에 크게 의존해서 큰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는 MMT론자들의 지각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MMT론자들의 나머지 주장들을 하나씩 비판해보죠.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에서는 통화의 가치가 공공부문 임금과 연결되므로 이것이 사회 전체 물가에 대한 일종의 닷 앵커 내지는 벤치마크로 작용할 것이다. 이 주장이 저는 제일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가요? 네. 유감스럽지만 이것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픽스드 프라이스 플로팅 퀀터티 룰에 따르자면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 부문에서 흡수해야 되는 노동의 양은 민간 부문 그리고 기존 공공 부문의 일자리 현황 그리고 경기 변동에 사실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 부문에서 흡수해야 되는 노동의 양이 매우 작다. 네. 그러면 이제 효과가 미미한 거 아니에요. 전체 고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을 것이고 그럼 결국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에서 규정력을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앵커 같은 거로. 이러한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에서 정해야 되는 임금 수준이 사회 전체의 물가 수준이나 사회 전체의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만약에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 부문에서 흡수해야 되는 노동의 양이 매우 크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경우라면 전체 경제 고용량에서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 부문에서 수행되는 노동의 질과 노동 생산성이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당 임금율이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기 때문인데요.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에서 수행되는 노동의 질과 생산성이 만약에 형편없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실제로는 또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우 높아죠. 7호 사업 같은 게 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에서 흡수해야 할 노동력 불이 커질수록 더욱 그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할 일이 없을 수 있죠. 네.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율은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질적 측면까지 고려된 노동 공급은 사실 급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총 공급 역시도 급감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이론 중에서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둘 다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때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최저임금 좀 많이 주면 생활임금 이 수준에서 시간당 임금률을 딱 고정시켜 놓으면 이걸로 임금 안정과 물가 안정이 다 해결되는 버퍼로 작동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말 굉장히 순진한 생각 같은데 자본주의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는 시간당 더 많이 쥐어짜는 것. 값을 한 시간이라도. 즉 아까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성사통을 높이고 이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자본주의인데 시간과 임금만을 매치시키는 건 이건 막스 자본론식으로 얘기하면 절대적 인여가치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중요한 건 자본주의에서 상대적 인여가치거든요. 한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어떤 한 시간이냐. 이거에 따라서 시간당 만 원이 비쌀 수도 있는 거고 2만 원이 쌀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럼 만 원이면 만 원이고 2만 원이면 2만 원이고 이게 자본주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황당한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설가타님이 노동을 여타 상품과 같은 완충재고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황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다른 상품하고 다른 거잖아요. 물건을 쌓아내면 그냥 그건 물건이고 사람은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그다음에 노동력의 발휘 자체도 상품에서 그것도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걸 동일하게 작용해서 보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지 않은가 단순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버퍼스탁 임플로이먼트에서 노동 또는 노동력이라고 하는 완충재고 상품은 사실 여타의 완충재고 상품과는 전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임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내에서 얼마나 노동자가 노동력을 발휘해서 생산을 하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노동력의 사용가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자본과 노동 사이에 굉장히 또 계급투쟁의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증적으로 보더라도 물가 또는 임금과 관련해서 앵커 그리고 벤치마크가 있으면 또 더 많이 있을수록 물가 안정성이나 임금 안정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좀 지지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물가나 임금 상승률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물가나 임금 상승률 예를 들면 협약 임금 제재라든지 그런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낮고 안정적이다. 그런 증거가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 되네요. 그러게요. 정말 그러네요. 그럼 다음 주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은 보편적 소득 지원 프로그램보다 경기 변동을 훨씬 더 안정화시킨다는 MMT론자들의 주장. 이것도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답정부? 통상적으로 거실경제학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를 비교하는 면에서 중요한 이슈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책시차 문제죠. 그래서 정책시차란 경제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경제 전문가들이 나라 경제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채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르는 시간이 있고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국회 동의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요. 정책 실행 후에 그게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필요한 시간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차가 짧을수록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책을 집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측면에서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재정정책은 국회 통과해야 되잖아요. 패스트트랙 걸기도 참 걸어도 하참 걸리고요. 통화정책은 매달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결의하면 끝나는 거니까 훨씬 빨리 걸리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 실행 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가운데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MT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 시차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MMT론자들은 자신들의 구상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에서 정책 시차 문제는 별로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143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 갖는 행정적 복잡성 자체가 사실 막대한 행정부담이나 행정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소유한다는 사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노동능력이 있으면서 노동의사도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그들 각자에게 제안할 구체적인 일자리를 매칭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벌써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네요. 네. 만약 그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훈련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을 또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최종고용자 프로그램, 특정한 프로그램을 사실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 시간을 또 필요로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이미 경기 상황이나 일자리 현황은 변화했을 수가 있겠다. 뒷공부리만 좀 차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 민간 부문과 기존 공공부문과 경쟁하지 않는다 또는 안아야 한다는 MMT론자들이 갖고 있는 전제 자체도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죠. 제가 봤을 때는 이 MMT론자들이 그러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안아야 한다. 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론상으로나 문서상으로는 정합적인 자신들의 이론체계가 사실 현실에서는 들어맞지 않고 무너지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가 공공서비스나 공공인프라 분야에서 창출이 될 것인데요. 그런데 현실의 경제와 사회는 사실 폐쇄체계가 아니고 개방체계죠. 그렇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민간 부문과 기존 공공부문과 경쟁할 것이고. 당근 경쟁이죠. 네. 일자리만 보더라도 경쟁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의 경제에서도 사실 경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만약에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이 민간 부문이나 기존 공공부문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좀 강하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경기가 좋을 때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의 노동자가 민간 부문이나 기존 공공부문으로 다시 유입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버퍼스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가 나쁠 때 반대로 민간 부문이나 기존 공공부문에서 노동자가 유출돼서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으로 다시 들어가는 과정이 사실 매끄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완전히 다른 경쟁하지 않은 분야인데 그 노동자들이 직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유연하게 바로바로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비현실적이면서도 낙관적인 가정 하에서도 MMT론자들이 말하는 경기 변동 안정화 효과라든지 완전 고용 달성은 결코 유망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하고 경쟁하지 않는 공공부문이라면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사실 경제 내에서. 그런데 한국 전력 이런 건 그렇지 않나요? 다른 맥락인가요? 그건 이제 독점이잖아요. 독점이 문제고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산업체가 들어가고 거기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또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서 물건이 생산되고 그게 유의미한 생산이고 유의미한 서비스 생산이면 당연히 민간 부문이나 다른 공공부문하고 경쟁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유의미한 일자리를 창출한 거죠 그게. 그런데 이게 경쟁하지 않는 거면 무의미한 일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돈 주려고 괜히 일자리 창출하고 만든 일자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기본소득에서 늘 얘기하듯이 그냥 주면 되네 그걸. 쓸데없는 비용을 들어서 다 쓸데없는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복잡하게 일을 시킨 다음에 한참의 정책시찰을 발생시킨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지급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나요. 물론 매우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민간 부문은 아무래도 이윤 창출 논리에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그렇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다뤘다시피 사회 전체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어떤 그런 욕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공서비스가 필요하기는 하죠. 그런데 일자리 보장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성격과는 완전히 다르게 완종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완전히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묶어놓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M&T론자들이 말하는 픽스트 프라이스 플로팅 콘터티 룰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의 경제가 노동 시간이라든지 고용 형태라든지 노동의 안정성이나 불안정성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적 단일하거나 균질적이어야 이게 잘 돌아갈 텐데 하지만 현실의 경제는 노동 시간이나 고용 형태 등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저는 얼마 전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수급자분을 한 분을 만나 뵀는데요. 정책 시차와 관련해서 너무 공감이 갔던 게 그분은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다가 이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받으신 거예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매칭과 모집 과정 이것을 훈련시키고 재훈련시키는 과정을 아우르는 것인데 확실히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학원밖에 다닐 수 없다거나 굉장히 변화하는 산업 시간에 따라오지 못한 정부의 프로그램들이 실천되고 있고 또 한 달에 서너 번 이상 계속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직장에 계속 구직 지원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걸 어렸을 땐 꿈을 가지라고 하더니 자신에게 아무데나 취직을 하라고 하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굉장히 해방감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실제로 듣다 보니까 MMT론자들의 이 주장을 듣고 있다 보니 기본소득을 정말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로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했을 땐 조세형 기본소득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기본소득은 재정정책이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최근에 통화정책과 결합된 기본소득 구상도 나오고 있고 이 기본소득도 이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결합으로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소득에는 우리는 잘 알지만 조세형 기본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구상으로서 화폐의 민주화, 민간신용창조에 해방되는 이런 식의 어떤 화폐의 민주화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많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가이스탠딩 우리 좋아하시는 분이죠. 절대 앉아있지 않는 분. 가이스탠딩. 항상 서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면. 얘기할 때 서 계시고요. 앉아서 얘기 안 해요. 이름이 그랬어요. 언행일치 하시는군요. 언행일치. 이게 중요해요. 이분은 이제 이거를 더블라이제이션 그랜트. 안정화 급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단순한 기본소득은 경제적 자동안정장치의 하나가 된다. 왜냐하면 불경기에도 구배력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다가 칭화된 체계를 하나 더 더하자. 하나 더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많지 않은 액수로 정해진 기본소득 위에 안정화 요소를 하나 더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안정화 급여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 하면 경제상태에 따라서 변동하는 금액의 금여를 하나 더 만들자는 거죠. 단순한 기본소득 위에다가. 예를 들면 호환기에는 지급액수를 좀 낮추고 불환기에는 지급액수를 좀 높이고 이런 식으로 경제상태에 따라서 연동하면서 변동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본소득이 확실히 경기변동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으면 조정적으로 행동하는 경기변동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갖는 기본소득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적시의 현금의 형태를 지급한다는 점에서도 다양한 과정과 절차를 필요하는 그 MMT론 자체에요. 그런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과 또 정책 시차도 있고요. 이런 거고는 굉장히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일본의 경제학자 이노우의 도모이로 국내에도 몇 번 오셨었죠. 요새 아주 인기 있죠. 네. 국내에도 번역서가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노우의 도모이로 교수는 가이스탠딩의 구상을 더욱 정교화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고정기본소득 이렇게 지칭하고 있고요. 화폐 발행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변동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고정기본소득과 변동기본소득으로 구성된 이중구조의 기본소득을 제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변동기본소득은 가이스탠딩이 말하는 안정화급여보조금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노우의 도모이로 교수가 얘기하는 변동기본소득은 화폐 발행 이익으로 중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그때 유프로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었는데 헬리콥터 머니를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됐든 유프로님이 됐든 슈퍼바이저님이 됐든 따로 또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노우의 교수는 100% 지급준비제도 그러니까 100% 완전 지급준비제도로의 전환까지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전액준비제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해서 또 예전에 다룬 바도 있습니다. 그렇죠. 80몇 회 정도에서 다뤘죠. 네. 85회. 아 85회. 네. 이 두 달 전쯤에 강남은 교수님하고 송주명 교수님 안현우 교수님 이 세 분이 번역해서 책이 하나 나왔어요. 책 제목이 거품경제라도 괜찮아. 제목이 아주 그냥. 파격적이네요. 책을 팔려고 아주 제목을 세게 붙여요. 네. 거품경제라도 괜찮아. 헬리콥터 머니와 기본소득. 이런 책이 작은 책이에요. 아주 발견되었는데 이 책이 이노우의 동호회로 교수의 책이에요. 물론 다른 책도 있죠. 모두를 위한 분배. 네. AI 시대의 기본소득. 이건 조금 더 큰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좀 보시면 이노우의 동호회로의 생각을 좀 더 알 수 있고 분명히 우리가 또 이렇다 해서 다루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뭐 설가타님이 한번 다루시면 우리가 또 이 비아이님하고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처음에 MMT 이론을 동호회로 교수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그래서 MMT론자들은 모두 헬리콥터 머니를 통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참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부 적자 지출의 적정 수준과 인적 자본 개발과 관련된 MMT론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시죠. 네. 사실 현실에서는 정부 적자 지출을 일부 활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대체로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의 적자 지출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누진적인 소득 세제로의 개편과 동반한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고 있죠. 생태세라든지 토지 보유세 등에 기반한 기본소득 모델이라든지 공통부 기금에 기초한 기본소득 모델이라든지 화폐 제도 개혁을 동반한 기본소득 모델 등도 물론 존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적자 지출이 항상 정확한 수준에 위치할 것이라는 MMT론자들의 주장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현실에서 픽스트 프라이스 플로팅 퀀터티 룰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라는 근거는 앞서서는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MMT론자들은 오늘날의 실업 문제가 뭔가 이제 순환적인 성격인 것으로만 좀 그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구조적이거나 기술적 실업의 성격이 강하고 앞으로도 그것이 더 이러한 성격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완전고용을 달성하려는 목적의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정부 적자 지출의 수준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추세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실업이 완전히 제거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공서비스 공공인프라 개발을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 이것이 왜 기존의 공공부분이 아니라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지. 옛날에도 계속 하던 건데요. 네. 또 사실은 기본소득과 사실 공공서비스 공공인프라 발전은 사실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좀 어떻게 보면 허구적인 대비에 입각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교육훈련 재훈련 프로그램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지만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이 하지만 기본소득은 없다 이것도 사실 좀 부당하죠. 왜냐하면 이제 또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일자리 자체가 사실 각 사람의 선호나 숙련도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도 사실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기본소득은 오히려 기본소득이 주어지게 되면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재훈련을 자신의 생애 주기 상에서 자신이 원할 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또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의 경제에도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자꾸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개인에게 적합한 투자로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두 이론이 빈곤이라든가 실업과 같은 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같은데 기본적인 어떤 방법론이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할까 한쪽은 계속 국가주도 정부주도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의 틀을 못 벗어나는 것 같고 기본소득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어떤 장점을 잘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거를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개인의 어떤 창의성과 적극성 스스로의 해결 능력들을 고양시키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잘 결합되어 있는 이론의 생각이 저도 기본소득 지지자지만 가면 갈수록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네. 맞습니다. 저 죄송한데 어떤 부분이 결합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일자리 보장 같은 건 정부가 실업인 사람한테 일자리를 이렇게 찾아주는 거잖아요. 이 일자리가 너한테 좋을 거야. 저거 좋을 거야. 매치시켜 볼 거야. 이러면서 계속 이제 국가나 정부의 그러한 책임들을 갖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원래의 스펙트럼적 공산주의도가 포함되죠. 이런 식의 사고틀에 아무렇지도 머물러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전통이 참 정말 오래됐다. 진짜 정말 장구한 힘을 갖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사실 문득문득 들어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거기로부터 해방된 거거든요. 그렇죠. 개인의 필요를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네. 네. 그리고 또 그걸 당장은 모르더라도 그런 능력을 스스로 개발해야 될 여건들을 만들어야 된다. 오히려 기본소득이 그런 여건을 만들때 보탬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낙관적이고 개방적인 생각이 기초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국가주도나 정부주도는 그 사람들이 못한다 그렇게. 맞아요. 찾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으로 가부장제적. 국가 가부장제적 사고방식이 아주 뿌리 깊은 거거든요. 잘 찾아주지도 못하면서. 수백 년 동안 된 거거든요. 천대 같은 사회에서 그게 가능하냐고요. 19세기 20세기도 쉽지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설가타님과 찬희쌤의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MMT 이론의 일자리 보장론의 이모조모에 대해서 잘 들어봤는데요. 이제 종합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 보장론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픽스프라이스 플로팅 퀀티 룰에 따를 경우에는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거의 자동적으로 손쉽게 완전 고용과 물가 인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네. 앞서서 여러 좀 꼼꼼히 살펴봤지만 이것은 이러한 약속은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동안은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크고요. 이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유급노동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자리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죠. 그리고 일자리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나 다양한 비화폐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자리 보장론자들은 요즘은 시민서비스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공서비스 고용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참여소득까지도 자신의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에 모두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결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에서도 살펴보다시피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보다는 아무래도 일자리 보장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더 많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구는 상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따라서 일자리 보장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자리 보장론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이 워크페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페어워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노동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난 회도 그렇고 이번 해서도 살펴봤다시피 오히려 실제로는 페어워크를 가장한 워크페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노동의 권리 보장을 가장한 강제 노동으로 귀결됩니다. 어마무시한데요. 어마무시한데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전일제 노동을 전면화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일자리 보장론자들의 헛된 약속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일자리 질을 개선시키고 또 노동이나 사회 보호 수준을 높이고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기본소득이 요청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자리 보장 구상은 이게 이제 가이스탠딩 또 굉장히 허위의 구별이라고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동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한다든지 또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빈민과 있는 빈민으로 구분하는 이것에 이제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일자리 보장 구상은 이러한 구분을 오히려 승인하고 강화한다는 문제를 지니고요. 반대로 기본소득은 이러한 허위의 구분에 이제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책이다. 그런 면에서 훨씬 더 해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근본적으로 일자리 보장 구상의 근저에는 전일제 완전 고용에 대한 집착이 자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일자리 보장론자들의 전일제 완전 고용에 대한 집착, 어떻게 보면 노동주의에 대한 집착이자 부분적으로는 경제성장주의나 생산주의에 대한 집착이 이제 굉장히 잘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맞는 현실에 더 부합하고 실천에 적합한 어떤 진정으로 해방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렌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MMT론자이면서도 이제 일자리 보장론자인데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일자리 보장론자들의 어떤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보다는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의 연동 전략이 오히려 더 우리 시대에 적합한 대안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지대 추구 행위가 강화되고 있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일자리 보장론자들이 주장하는 형태의 페어워크가 아니라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페어쉐어가 아니냐. 워크페어가 아니라 커먼페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부, 불당. 특히나 일자리 보장론자들은 이른바 고소득층이나 고자산가들이 소득이나 자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보장 정책이라고 하는 강제적 성격이 강하고 가부장적인 개입을 강요하고 있죠. 하지만 기본소득은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어떤 힘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높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소득이나 부를 모두가 어느 정도는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훨씬 더 해방적이고 우리 시대에 더 적합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생태나 젠더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도 제가 봤을 땐 일자리 보장보다는 기본소득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 보장론자들은 기본소득은 생태환경 보존 사업이나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데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은 그것을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환경에 더 우리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보장론은 생태환경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있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일자리 창출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필연적으로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일자리 보장론자들이 얘기하는 생태환경 보전 사업이나 그린 뉴딜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그것도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조치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기본소득은 슈퍼바이저 님도 굉장히 강조하신 건데 빈곤 문제를 경제성장과 개발로 대처하고자 하는 성장주의와 개발주의의 압력을 의미하게 낮출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생태적 전환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알파존 님도 방송을 했지만 생태세와 생태 배당을 결합한 구체적인 정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상황을 이전보다 개선시키면서도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이 에너지 전환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정책을 가로막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성장주의나 생산주의나 노동주의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기본소득은 에너지 전환과 생태적 전환에 친화적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가타님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설가타님이 쓰신 글이 생각이 나요. 뭔가요? 네. 빈곤과 불평등을 가장 효율적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도 촉진할 수 있는 리얼 유토피아로의 거대한 전환을 추동할 수 있는 진정으로 다른 사회를 가져올 수 있는 큰 정책은 일자리 보장이 아니라 바로 기본소득이다. 너무 멋진 말이오요.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이 없어요. 일자리 보자. 그냥 지금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게 할 것인가. 목표가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의 동시 달성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우리 관심 없어요. 그런 것이 어떤 정책 목표로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목표냐고 우리 삶에. 우리 운동의 우리의 가치의 목표일 수가 없잖아요. 경제학 체계나 갖다 썰어라 그러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유토피아의 전환으로 가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기본소득 이것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더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느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또는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것은 두 가지 있다고 하시면서 노동중심주의, 노동윤리와 성별 노동분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일자리 보장론자들이 주장은 계속 영속시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역시 답은 또 기본소득이다라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렇다 148회의 기본소득 때 일자리 보장 2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